1. 전쟁 인류사와 함께해온 전쟁 거의 모든 전쟁은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들의 연속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으로 인한 과학기술의 발전도 따라왔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브랜드들이 전쟁 중 또는 군대의 요청으로 탄생하거나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이번 영상은 전쟁을 통하거나 군대의 필요에 의해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성장한 식품업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명절 선물 세트로도 꽤나 인기가 많은 스팸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헴의 인기가 가장 많은 하와이를 제외하곤 미국과 유럽 사람들에겐 그다지 좋은 음식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얘기는 달라집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굶주림이 극에 달해 있던 영국은 당시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영국으로 보내진 구호물자 중 하나였던 스팸을 먹었던 한 어린 소년은 당시에 이 통조림 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중 최고의 진미라고 말이죠 바로 이 소년은 추후 철의 연인이라 불리는 대처수상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연합국 일원으로 나치와 싸웠던 소련에서도 역시 미국에서 보낸 스팸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공산당 서기장을 지낸 니키타 후르쇼프는 자서전에서 스팸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련군의 식량 공급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중 세계 곳곳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스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일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조지 호멜은 10대 때 시카고 독축장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1891년 미네소타주 오스틴에서 육가공 업체를 시작으로 자신의 이름을 따 조지 호멜 앤 컴퍼니를 창립합니다 1927년 미국 최초의 캔통조림 햄을 만들었지만 곧 찾아온 대공황과 가격도 저렴하고 비슷한 제품도 많아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조지 호멜의 회사에서 일했던 아들 제이 호멜은 1차 세계대전을 참전하고 돌아온 후 1929년 아버지가 은퇴하며 회사를 경영하게 됐습니다 제이 호멜은 회사의 주력식품에 사용하고 남은 부산물인 돼지고기 어깻살과 기타 부산물 그리고 다량의 소금, 설탕, 감자 전분 그리고 지방산화를 막아줄 방부제를 넣은 스팸을 만들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이름을 짓기 위해 1937년 새해 기념 파티를 열어 65명의 초대 손님을 상대로 100달러의 상금을 건 제품명 공모를 열었습니다 그 중 회사 부사장의 동생이었으며 브로드웨이 배우로 활약했던 캔 다이누가 스파이스드 햄을 줄여 스팸이라는 이름을 만들므로써 우리의 입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캔 통조림 햄답게 휴대가 용이하며 방부제로 인한 부패방지와 열량이 높기에 2차 세계대전 돌입 후 즉각적으로 미군에 납품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너무 맛있는 그 맛 처음 먹었을 때는 너무나 환영하던 미군들은 3시 새끼 나오는 스팸에 금방 질리게 됐고 결국 이 햄은 군대 내에서 농담거리로 전락됐습니다 심지어 연합군 총사령관이자 34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드와이트 하이젠하원은 전쟁이 끝난 후 은퇴한 회사 대표에게 스팸에 대해 편지를 직접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도 전쟁 중 수백만 장병들과 함께 스팸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스팸에 관해 정말 불쾌했던 몇 가지를 고백하려 합니다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당신이 저지른 유일한 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용서하려 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스팸을 보냈습니다 군인들은 물론 구호물자로 뿌려진 스팸에 대한 지겨움은 유럽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1970년대 영국의 코미디 단막급 몬트 파이튼 스케치 한 장면에서 거의 모든 브렉퍼스트 메뉴에 스팸이 적혀있는 것을 본 배우들이 스팸송을 부르며 비꼬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팸은 원치 않은 것이 잔뜩 들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며 현재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항상 찾아오는 전자메일을 일컬어 스팸메일이라고까지 불려지게 됐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무엇이든 많이 먹으면 질리는 법이죠 가끔씩 그리고 적당히 먹으면 꿀맛인 스팸은 전쟁에서 군인들과 시민들을 버틸 수 있게 만들었던 식품 이외에는 틀림없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특히 힘이 쭉 빠질 때면 찾는 커피 일반인들에게도 힘을 내주는 커피가 군인들에게도 빠질 수 없겠죠 미국의 남북전쟁 중 북군의 경우 각 군인들에게 연간 약 36파운드의 커피가 제공됐으며 1차 세계대전 중 미 전쟁부는 프랑스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신선한 커피를 공급하기 위해 현지의 커피 로스팅과 그라인딩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여러가지 면에서 비용과 효율이 떨어지고 적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기에 미군은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커피를 찾아 나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흔히 말하는 인스턴트 커피죠 벨기에 출신 이민자인 조지 워싱턴은 그전에도 있던 인스턴트 커피를 대량 생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후 1910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 더지 워싱턴 리파이닝 컴퍼니를 설립하고 뉴욕 브루클린의 생산설비를 갖췄습니다 1917년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참전을 선언하며 조지 워싱턴 커피를 납품시켰습니다 전투 중 참호 속에서도 손쉽게 마실 수 있었던 이 커피를 일컬어 A cup of 조지라고 했을 정도였죠 1차 세계대전과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스턴트 커피는 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새로운 브랜드의 탄생을 알립니다 바로 세계 1위의 스위스 식품업체인 네슬레에서 만든 네스카페 이름에서 금방 유추할 수 있듯이 네슬레의 네스와 카페가 붙은 브랜드죠 사실 네스카페는 전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1929년 세계 경제대공황이 오며 커피 수요가 줄어들자 브라질은 초과 생산된 커피를 보존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네슬레가 해결사로 등장했죠 당시 네슬레의 커피 스페셜리스트였던 막스 모겐탈로와 그의 팀은 최대한 커피의 본연의 맛을 살리며 물만 부으면 쉽게 마실 수 있는 커피를 만들라는 임무를 완벽히 성공하고 맙니다 1938년 4월 1일 스위스에서 판매를 시작한 네스카페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지요 1차 세계대전 중 인스턴트 커피가 군의 사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너무 잘 아는 미군은 여러 브랜드 중 네스카페를 전투식량 품목으로 채택시킵니다 역시나 미군의 승리에 일조한 이 스위스산 인스턴트 커피는 전쟁 후에도 기념비적인 일에도 많이 함께 했습니다 1953년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세계 최초로 등정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팀과 함께 했으며 1969년 인류 최초 달탐사에 성공한 닐 암스트롱의 아폴로 11호와 함께 우주여행을 한 네스카페죠 어디서나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 네스카페 확실한 건 클라스가 다른 브랜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의 공부 최고 담당자를 맡았던 오토 디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추인권과 코카콜라 빼고는 이 세상에 기여한 게 단 하나도 없다 선전 선동에 강했던 나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코카콜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시작으로 태평양과 유럽 전선까지 참전한 미군 아이젠하오 장군은 군인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코카콜라가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당시 북아프리카 전선에 있던 그는 1943년 6월 29일 코카콜라 본사가 있는 애틀랜타에 전보를 보내 10개의 이동 가능한 공장과 월 600만 개의 코카콜라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사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로프는 단돈 5센트로 군복을 입은 이들이 어디든지 회사가 얼마나 돈이 들던지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혼신의 힘을 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아이젠하오가 있는 북아프리카 전선 알제리의 수도 알제의 담당자를 보내 장군이 요구했던 10개를 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 64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적으로 미 육군은 이를 수행했던 코카콜라 담당자 148명에게 공식적인 직급인 테크니컬 옵서버스를 부여했습니다 코카콜라는 태평양, 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 전선 곳곳에서 활약하며 결과적으로 전세계에서 저절로 홍보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현재 공식적으로 단 두 곳, 북한과 쿠바만이 공식 육통채널이 없는 곳을 빼고는 어느 곳에서나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브랜드 말고도 전쟁과 함께 성장해온 식품업체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브랜드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